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이번 주에는 약 14일 정도 미리 묶어서 주간 운세를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올릴까 하다가 편집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연달아서 간목 2주치, 음목 2주치 이런 식으로 제가 묶어서 차례차례 업로드를 일단 해드릴게요 11시 업로드 시간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집방법을 조금 바꿔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녹화시점은 12월 16일 늦은 저녁 8시 반쯤 됐습니다 막 저녁 먹고 올라와서 자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인트로 부분 살짝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지가 있어요 동지가 있고 점점 더 추워지고 그리고 27일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달력으로는 2022년도 1월 2일까지 이렇게 딱 지금 펼쳐놨는데 이 구간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더 얼어붙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계수가 계속 영향을 미쳐요 여기 두 번째 구간에서도 제가 약 2주 동안 이 계수에게 영향을 받을 거에요 각 일관별로 다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계수가 얼어붙게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이 계수라는 것은 한자를 보시면 하늘전자를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에서 양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화 변동을 시도를 할 것이고 그것이 인간 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연적인 물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곳에서 끄집어내서 어쨌든 간에 밝은 곳으로 튀어나오게끔 계속 다듬이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첫 번째 일관부터 시작을 할 거죠 간목일관 입니다 어쨌든 겨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목일관 여기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목일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이고 월요일이고 이민일입니다 청간지지 모두 목욕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간에 보시면 우선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그리고 식신인 병화를 이렇게 끌고 오는 부분이 있고 간목에게는 간목 자체는 건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나를 그동안 도와주던 사람 의지하고 있던 부모님을 포함한 어떤 의지처 내가 기대고 있었던 소속 기관 여기 일들이 상당히 아주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막힘도 없고 경쟁도 잘 되고 더불어 간목분들에게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제 21일 화요일을 보게 되면 개묘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업자나 동료분들과 함께 무지막지한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은 좀 시끄러워져 있습니다 다사다난하고 소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큼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20일 동지가 들어왔습니다 동진날이고 동진날은 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값진 흐름을 보게 되면 청간의 우선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인성의 창고 역할이 바로 이 날짜가 되는 부분이고 간목이 쇠지에 놓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환경 자체는 이제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커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죠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내 동료에게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번 주 자체가 감옥분들이 계속 배워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지언정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 되고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 주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겠죠 27일 27일부터 1월 2일까지도 역시 도움은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점점점점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간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채찍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는 거 그 다음에 23일 목요일을 보시게 되면 을사일입니다 우선 을목에 들어왔으니 겁제가 청간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 지금 지지에 들어왔어요 또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의 대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이 들고요 이 사숙에도 경금의 금기운이 점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부터 이번 주간은 조금 불편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간목에게는 간목에게 반갑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병호일입니다 청간에는 우선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간목에게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어떤 고민이 생길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어서 낭패를 겪으실 수도 있어요 예능계에 계시거나 예술인이거나 또는 본인이 계속 아이디어를 생산이 되는 작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직장인 중에서도 기획팀에 계신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24일 금요일이 좀 힘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3일 금요일에 매출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5일이죠 토요일 정밀 더 보겠습니다 이 정밀 자체도 정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 청간에 들어온 상관의 뿌리가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 그 다음에 임묘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자 육신을 또 적어볼까요 정제가 되겠죠 미토 자체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에 대한 부분이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내 아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자식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그래서 속이 좀 상할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하직원 이 금토일이 내 아랫사람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하직원이잖아요 이 부하직원들과의 관계가 그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체되고 지연되고 소통 부분에서 좀 막힘이 있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고 이제 26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무신일입니다 청관에 우선 편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기로 했는데 이 일요일 같은 경우 26일 일요일이에요 약속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면 일요일 전부터 했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주중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단절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엎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새로 다시 새롭게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또 봐주십시오 자 보시면 또 이어서 12월 27일부터 기후일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 흐름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간목 입장에서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월요일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금의 이 환경지 자체가 사실 간목 입장에서는 반갑지는 않거든요 아까 전주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기후일 자체는 우선 간목 입장에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고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 날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유가 금인데 금생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생수가 잘 안 돼서 간목을 도와주는 부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윗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윗사람에게 바라서도 안 되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 날은 게을러지고 마무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해서 약점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은 경솔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목이 조금 뭔가 정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장간의 정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해보려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시도를 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의무감으로써 하게 되는 일들 의무감 그리고 불편한 상사와 함께 끝까지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거나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일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일을 볼게요 수요일이고 신의 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였습니다 일적으로 아주 바쁘고요 본인이 쉬고 있는 간목일관이라고 한다면 집안의 가장 바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첫 출근을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첫 출근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첫 출근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장사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타지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30일 목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청관에 뜬 에너지가 역시 편인이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놓여서 목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실대로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부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풀린다는 것은 거짓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거짓, 거짓말, 부풀리는 일 또는 이 자라는 글자가 화를 눌러요 그것이 바로 간목에게는 식상이 되겠죠 식상을 누른다는 얘기는 생계가 잘 안 풀린다는 이야기도 돼요 생계나 지혜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생계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간목분들은 아무래도 30일 목요일이 조금 생활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해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30일 금요일은 개축일입니다 개축 안에서도 신금의, 이금의 영향이 있는 날이죠 청관에 뜬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정제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바로 축이라는 이 환경지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의 창고, 즉 광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대입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옥분들이 이날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실수나 실언, 그리고 반갑지 않은 금의 기운이 금요일에 갑자기 몰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 받는 일들, 문서, 그리고 확답을 하는 상황에서 실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개수의 물상으로 봤을 때는 간목이 꽁꽁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어떤 치부가 드러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런 성격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새로운 면이 부각이 되므로써 모두들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연애인으로 치자면 소속사를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팬들도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사생활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갑자기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드러나고 밝혀지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난감해지는 상황이 이 31일 금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양역에서는 넘어가는데 사주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이제 절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있죠 제 얼굴 위아래로 보시면은 사주는 절기 기준이라고 1월 1일 토요일이 갑인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식신을 끌고 오죠 병화가 여기에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합니다 원활 소통이 잘 되고요 1월 1일에 그리고 경쟁도 일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선의의 경쟁 아주 긍정적인 경쟁입니다 오디션을 보게 된다거나 1월 1일이지만 어떤 해외에서 제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날짜 차이가 조금 있겠는데 그 나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어디에 이력서를 낸다거나 이런 경쟁을 하시게 될 확률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경쟁이고 시험장에 가셔서 하는 경쟁이 아니고 내가 서류를 내는 서류상의 경쟁이에요 이것은 서류상의 경쟁이다 그 다음 1월 1일이 넘어갔습니다 을묘일이고 겁제가 청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이제 힘이 좀 실립니다 간목분들은 예전에 외로웠던 상황에서 이제 2주의 거의 끝 부분에 다다랐는데 마지막으로 가시를 드러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묘의 글자를 인해서 토가 목곡토가 됩니다 이날 상황이 목곡토가 되고 그리고 일진으로 봤을 때도 제왕지의 하루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상처를 주거나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일요일에 누군가가 자잘한 금전적인 손해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요거는 묶어서 바로바로 지금 일간별로 업로드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분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2주 동안의 흐름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일간은 제목별로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타임라인 상관없이 그냥 영상 썸네일 보고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편하면은 2주씩 묶어서 방송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을목일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좀 2주치를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진이니까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는 전주에서 꽤 길게 개수에게 영향을 또 계속 받아요 을목이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개수에게 영향받고 있다고 그래서 동지도 이제 12월 22일에 들어오는 데다가 우선 이 을목 분들에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계속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온 분이 계신데 그 목표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들이 2주 동안 일어날 수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은 개수가 계속 이제 다듬이질을 하는 거죠 다듬이질이라는 건 딴 건 아니고 겨울은 가만히 쉬고 있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게 아니라 다만 추울 뿐이에요 근데 그 추움 속에서도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수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하늘천자가 들어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얹고 있죠 그래서 비 오는 거를 이렇게 피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튀어 오를 수 있도록 하늘천자 하늘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언제 이렇게 발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만들고 나서 어떤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짜 12월 20일부터 보겠습니다 이민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민은 사실 청간지지 모두 목의 운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신년운세 때 참 지루하도록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지만 다시 한번 일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인 상황입니다 을목분들은 이 20일에 크게 모난 건 없는데 이제 병화라고 하는 상관이 같이 이제 끌고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항변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그동안 참고 있었던 발언을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발언 기회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의외의 시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신선한 시각으로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상황이 20일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0일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개묘일인데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묘라는 글자 환경지석 을목이 뿌리를 내리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 묘는 토를 즉 을목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활동성을 극을 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 것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 사람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집착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내려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화요일에 지나가도 될 만한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해지는 집착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소한 감정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일 가지고 어떤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맨날 화요일은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좀 인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여러 안팎에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일 동지일을 한번 볼게요 값진 일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에는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거의 완벽할 것 같아요 이 을목분들에게 이 상황 자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날이고 그리고 이 속에도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윗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되겠습니다 꼭 포지션이 높은 분은 아닐지라도 나보다 언니, 오빠, 형 이런 분들이 이끌어주고 내 실수를 보듬어주고 내가 완벽한 실적을 내고 완벽한 좀 더 나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흐름이 이 22일에 일어난다는 거죠 매출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집니다 내가 실수를 할 만한 일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용서도 받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인데 22일은 그냥 애교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누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23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을사일이에요 그래서 청관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돋보이는 날이고요 홍보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연예인으로 치자면 인터뷰도 본인이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 사 속에서 경금이 관이 꿈틀거리긴 하는데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동을 하시기로 했던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 의해서 보류가 된다거나 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정자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23일 목요일에 누군가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추가 합격자로 있었던 사람이 올라가고 나는 보류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을목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을사기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병호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주 멋진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 실력을 뽐낸다거나 작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가의 버금간에 영향력을 발휘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신종으로 인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몸개그를 펼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치 않게 방송을 탄다거나 공중파 방송을 탄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찍힌 거예요 또는 인터넷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성지글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날라다니는 거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통화 통신 또는 대화 이런 것들로 본인이 유명사를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인데 우선 식신이 청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 다음에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토요일은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요 또 느긋해지고요 기다릴 줄 알고요 주초에 굉장히 참을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밑속에도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식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살짬 수 있는 날 치킨도 먹고 고기 종류도 많이 먹고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과자 거리를 군것질을 한다거나 다이어트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26일 일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이 속에 또 정인을 품고 있죠 임수라고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음목이 이제 놓이는 상황인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만 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심금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환경이거든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주무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일요일에 모든 상황들이 좀 불편해지는 그러니까 뭐 체한다거나 특히 먹는 부분에 있어서 소화제가 좀 필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 할 말이 쏙 다수에게 묻히는 소수의 나의 의견이 묻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일이기 때문에 신자신의 신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최한 모임은 아니고 누군가의 모임에 강제로 출석을 하거나 거의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당하는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27일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27일을 볼 텐데요 기호일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기호일은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금의 환경지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우선은 청관에 들어와 있고 편관이 지지에 이렇게 놓였습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 되고요 우선 27일에 을목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2주째도 이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를 간다거나 또는 어떤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일이 방해가 계속 생긴다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을목이 좀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절대로 힘들다고 느끼지는 마시고 다음 관문으로 가기 위한 알껍질을 깨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조금 더 이 운을 좋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이 어쨌든 간에 불편한 상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일 뿐이지 혼자서는 거뜬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보통 이것은 크게 잡게 된다면 고생은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거뜬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로는 나 혼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일을 이제 마무리를 끝까지 하시고 이 월요일부터는 B라는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8일 화요일은 경솔일입니다 청관에 정관이 들어와 있고 지지로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화요일까지만 조금 마음 단돌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술 속에는 정화라고 하는 식신을 현재 지금 품고 있고 그리고 환경지도 알껍질을 깨는 과정이 화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목살당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월요일 화요일에 펼쳐질 수는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일 실속이 떨어지는 일 나는 내 업무를 해야 하는데 계속 전혀 연관이 없는 누군가의 일을 도맡아서 내가 왜 월급 더 받는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수연을 하러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꼭 참으시고 보상 돌아옵니다 이 월요일에 당장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이 기간이 끝나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화 모두 여러분들께 당장 내 손안에 뭐가 쥐어지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상황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기준점에 다다라야만 그게 다다랐을 때만 변화가 찾아와요 주역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뜻은 같으니까 이 월화만 좀 잘 참고 넘기십시오 그 다음 29일 수요일 같은 경우를 한번 또 볼게요 신의일입니다 이 신의일보다 조금씩 변화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몸은 멈춰 있을지언정 방향은 현재 간목을 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을목에게 조금씩 조금씩 좋은 환경지를 찾아주게 되는 흐름이 이제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잠깐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예전에 썼던 기록들 일기장을 보시게 된다거나 노트를 펼쳐본다거나 직장 사람들과 같이 찍었던 사진을 열람을 하시면서 추억에 잠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수요일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은 목요일입니다 임자일인데요 청관에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는 편인이 들어왔죠 혹시 화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힘들었던 을목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 30일 이 목요일에는 편해질 수 있어요 이 자수가 화를 거두어 내주거든요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이렇게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 문서라던가 계약이라던가 또는 어떤 고매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드디어 일괄 정리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끌어 끌어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주 큰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배치를 하시는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제 가구 재배치를 한다거나 뭔가 똑딱똑딱 이렇게 건드려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여기 있는 것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 사무실에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 그런 재배치와 리모델링의 기운도 보입니다 자 31일 금요일은 우리 달력에서 마지막 날짜인 금요일이 되죠 개축일입니다 금의 기운이도 상당히 올라오는데요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31일에는 혼자서 계속 이렇게 버텨오시다가 드디어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배려와 친절이 조금씩 들어오고요 본인이 혼자서 못해서 끙끙 앓던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로 넘어갑니다 가빈일이고요 청간지지에 모두 겁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날은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내 동료 함께 일하는 친구 동료 이 사람들과의 이슈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톡닥톡닥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은 절대 나쁜 일은 아니고요 본인의 의견을 크게 강하게 내뱉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에 묻혀서 끌려갑니다 어디 놀러 가자 어디에 가자 어디에 드라이브를 가자 오랜만에 그런데 거기에 묻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냥 같이 가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되고요 어쨌든 인 속에 이제 병화도 있으니까 상관을 가져다 주고 이 부분이 이제 장사를 하신다거나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하루가 되실 것으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따라서 어디 좋은 데 가는 그런 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월 2일은 을묘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을목분들 1월 2일은 또 일요일이죠 그런데 이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란 말입니다 우선은 토요일, 일요일의 흐름 자체가 음에서 양으로 빠져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것 같고 새로운 계획을 또 짜실 것 같은데 다만 이 묘의 상황에서는 소규모의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금전적인 지출입니다 사람들에게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좀 과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구매 계획이 전혀 없었던 물건을 1월 2일에 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총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내서 업로드를 하는데 너무 힘들면은 나누어서 좀 올려볼게요 다음은 병화일관이고요 기다려주시면 제가 천천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서 병화 진행해 보겠습니다 병화일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계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 계수의 영향을 받는 건이 일주일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단순하게 육친만 판별하기 위한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인성과 비겁의 영향권 그리고 나머지 옥화가 강한 경우에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동그라미예요 제 4주 영상 중에서 신강신약이라고 제목 붙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영상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첫 번째 보기 전에 병화가 계수라고 하는 이제 겨울을 관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음이 가장 최고치일 때 계수가 드디어 양을 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이동이 발생이 돼요 계수가 이제 병화 병화와 계수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이동운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은 27일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12월 20일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가 어떤 거냐면 이민일이라고 하는 청간지지 모두 모계운동을 하는 날짜가 들어왔어요 우선 첫 번째 편관 청간의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여기서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오랜만에 주변으로부터의 응원과 지지를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락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회가 또 들어와요 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월요일에 뜻밖의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새로운 곳에 가셔서 어떤 출근 형태로 출발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12월 20일입니다 그럼 21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개묘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화요일은 조금 다사다난할 수가 있어요 자월로 넘어와서 하순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계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청간에 들어온 이 계수의 영향을 봤을 때는 우선 일진으로 24시간이면 끝나겠지만 뭔가 덮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추어야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치 집에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처럼 뭔가 아닌 척 안 그런 척 감추고 솔직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지가 들어온 22일도 한번 볼까요 값진 일입니다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어요 관성의 기운들이 여기 이제 밀집이 되는 형태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병화분들은 22일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말로 선을 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고 또 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주변 사람들의 결점이 보이더라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되도록이면 눌러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참으라는 뜻이에요 내 감정 솔직한 거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필터링 없이 이렇게 뱉었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일에는 21일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틀 동안 인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23일 목요일을 볼까요 을사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고 이제 재성이 사오미 형태로 이제 시작이 돼요 사오미 속에 묻혀서 그러면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드디어 목금토가 병화가 움직이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기존에 이직을 하고 싶어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나 또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24일부터 이동운이 시작이 됩니다 좋은 쪽으로 이동이 이제 진행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하루 동안은 원활하게 특히 문서라던가 또 어떤 구매라던가 약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잘 이행이 되는 날입니다 잘 지켜집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 24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입니다 청간에 비견이 지지로는 겁제가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에요 자 그럼 이날 하루 정도는 병화가 조금 일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월 들어서 병호일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동운이 가장 좀 강렬한 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 24일 금요일에 물론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병화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를 다 통틀어 보아도 24일은 참 매년 좀 설레이는 날이긴 한데 우선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집 밖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하고 싶어서 일을 버리고 싶어하는 기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때 예상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의 속성상 매우 뜨겁고 자와 만났을 때 자를 누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물건들이 고장이 난다거나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컴퓨터라던가 뭔가 오작동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갑자기 기어 변속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물건들의 오작동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어락도 삑삑삑삑하고 소리가 나서 배터리를 갈아봤는데 뭔가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자잘한 일들이 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5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정미일입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위에서 자 이것은 이제 상관의 에너지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 인성에 해당하는 목기운의 창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일에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병화분들이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일에 함부로 참견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빈정상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어서 시비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웬만하면 이날도 인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26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무신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소화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깜빡깜빡하는 이 건망증 건망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겪은 일이긴 한데 저는 병화일관은 아니고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길이었는데 몇 코스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내린 거예요 근데 벨을 누르는 순간에도 아차차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정류세에서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26일 일요일이 그러하고요 단 혼자서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누군가와 함께 이동을 하시게 되면 상관은 없고요 본인 혼자서 가시게 되면 이 무신일에 건망증이나 아니면 나답지 않은 평상시답지 않은 이상한 패턴으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어서 27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일은 첫 번째 날짜가 기후일인데 이번 주간에도 병화가 개수를 만나서 움직일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움직이는 일은 금전의 소비를 동반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기후일은 청관에 우선은 상관이 그리고 지지로서는 정제가 들어오는 날이죠 또 병화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병화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제 편제라는 환경지가 왔을 때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목화의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재관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재성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병화의 뿌리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신강신약 개념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해석을 하는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후일에 우선은 이 병화가 월요일의 상황이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에 현재 몸을 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 또는 자식도 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도 돼요 이런 내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내 일이 가로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 작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일이 아니라면 주로 지식보다는 지혜에 해당이 되겠네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생계와 관련된 나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즉 누군가에게 내 공로를 가로채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이 한 차례의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흐름도 재성환경지의 형태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 자체가 4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돼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래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28일이고 경술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병화의 빛이 이제 조금씩 더 사그러들고 더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유술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화요일에는 이동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술에서 가라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내게 일을 의뢰를 해준 이 제안자 즉 내게는 손님이 되겠죠 그분의 판단이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해서 나의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 취소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에요 핸드폰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네요 제가 말한 걸 음성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나 봅니다 자 29일 수요일 한번 또 볼게요 시내일이고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평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병화에게는 아마도 이날이 아마 2주 동안의 흐름을 보았을 때 29일 기점으로 해서 큰 이동운이 들어온다고 예상이 돼요 이 이동은 오전이 된다고 그러면 오전에는 문서를 동반한 이동이 될 수 있고 오후에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서를 동반한 이동이 아니라 금전을 포함한 이동운이 되겠습니다 내일 금전이 소모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단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 끌고 왔던 사업의 분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팔았던 상품이 식품 중에 A 분류였는데 이날 29일부터는 B 분류로 완전히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을 완전히 바꿔서 판매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A에서 B로 바꾸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가 바뀌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통장에 계속 입금을 해줬던 업체의 상호가 바뀐다거나 또 단가가 바뀌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더 저렴한 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목요일도 한번 볼게요 임자일인데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좀 더 병화분들이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자가 모인 날이다 보니까 일부분에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좀 더 개인적인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병화의 빛은 거의 꺼졌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일 목요일에는 본인이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자의 속성상 병화는 또 워낙 밝은 빛이다 보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전달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수 속에 있는 개수는 왜곡을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뉘앙스로 오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더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31일 금요일은 개축일입니다 금이 이제 강해지는 날짜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개축일에는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쇼핑에 대한 욕구가 31일에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장바구니에 많이 담으셨다가 카드로 할부에서 구매를 하신다거나 구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욕구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축이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살 경향이 좀 높아요 불필요한 물건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것들을 홈쇼핑에 주문을 하신다거나 또는 정작 필요할 줄 알고 샀는데 사이즈가 달라서 누군가에게 그냥 줘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월 1일로 넘어갑니다 가벤일이고 편인이 청간지지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셈이죠 2주간의 흐름을 보시다 보니까 한바퀴 쭉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1월 1일에는 아무래도 연락 빈도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아주 또 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병화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월 2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정인이 정간지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병화를 도와주기보다는 병화가 뭔가 이제 평상시 하지 않던 판단이나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묘가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1호 1은 병화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보낼 수가 있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정적이지만 그 과정은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낮에 아이하고 반찬 문제로 툭닥툭닥거리고 싸우다가 감정적으로 좀 툭닥툭닥거리다가 오히려 저녁에 반찬 투정한 아이를 위해서 고기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고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굉장히 예민한 언젠까지 벌어졌다가 밤쯤 돼서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더 괜찮은 대화가 진솔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병화분들 올해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그리고 좀 잘 안 풀렸던 문제들 하반기에 와서 풀렸던 상황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너무너무 잘 보내오셨다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동그라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20일부터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 월별 운세에서 이미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개수가 영향을 계속 2주 동안 정화에게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분들이 이번 겨울 내내 조심하셔야 되는 것 특히 이 구간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린 이 구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끌리는 일들 또는 안 해도 되는 일 뭔가 일을 벌이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이 판단이 믿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또는 이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일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27일부터 이야기 드리는 이 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겨울이 가장 추울 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추울 때 극에 다다랐을 때 따뜻함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겨울의 분위기가 되는 것인데 정화분들은 어찌 됐든 이 개수에게 마치 원하지 않는 상극을 만난 것이냐 이 구간을 잘 판단하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되세요 그동안의 커리어를 잘 쌓아 오셨다가 20일부터 약 2주 동안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연애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잘 배려를 하셔야 되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는 관계가 된다거나 또 뻔히 아는 상황이더라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구렁텅이에 달려가는 행동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것이 맞는가 늘 자문하셔야 되고 스스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멈추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볼 텐데 12월 20일은 이민일입니다 청관지지 모두 모계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화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또 정임합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공동을 청관지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건강 문제 월요일에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직장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묻어가시는 태도가 필요해요 또 필요하지 않는 계획이나 현재 당장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좀 미루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21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개묘일이고요 성관의 편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대신 해준다거나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을 해준다거나 또 상사가 쩔쩔매고 있는 어떤 난감한 상황을 구제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22일 동지 날은 어떨까요? 값진 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 되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환경이 되거든요 윗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윗사람이나 상사에게 또는 선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찌 됐든 도움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진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이제 수의 이 관을 마무리를 짓는 환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 사람들과는 등을 돌릴만한 일이 생겨요 도움은 도움이고 나는 이제 내가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퇴사 통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날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22일입니다 이제 23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을사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성 활동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정화분들의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더 활동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일탈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일을 버린다는 거죠 이때부터 일을 버리는데 특히 이 일을 버리는 것은 경쟁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금전 소비도 함께 일어납니다 학교를 가야만 현재 조직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해당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도 납부를 하게 되는 일이 22일 이후부터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병오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이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의 정화의 활약은 참 눈부실 수 있어요 현재 들어온 달과는 충이 되는 날이거든요 충은 앞으로 가기 위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원동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24일 금요일인데 경쟁에서 빛이 나는 즉 어떤 보상을 받거나 이 보상은 감투로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명예스러운 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상복이라고 하죠 상을 받는다거나 즉 포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감사장 같은 후기를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게에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이렇게 돈줄을 내지러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최근의 일에 정화분들이 어떤 선행을 배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24일에 갑자기 우르르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요 이날은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정화가 밑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날은 결과나 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결과는 좋지만 이 정미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 정화분들 특성 자체가 가만히 못 있거든요 상당히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세요 25일은 연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 동분소주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기뻄을 위해서 오로지 내 의지만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뭔가 하기 위한 계속 하루 종일 뭔가 사부작사부작 만드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잡으시고 모범생인데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뭔가 부지런히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정화분들이 이날 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이날 이제 정화분들께 인성이 해당이 되는 에너지가 몰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화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결과는 실적은 좋지만 나의 기뻄을 위해서 나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25일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선물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 나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6일도 보겠습니다 무신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기도 참 좋고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기도 참 좋고 내 아이와 하기 예약에 데이트를 하시기도 정말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게 되면 참 잘 먹어요 이날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아침부터 화장을 하시게 되면 참 잘 먹고 임수가 또 이제 이 심금 밑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일간과 몰래 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사가 또 일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개팅 계획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7일로도 넘어갈게요 자 이제 27일부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일이 이렇게 지금 먼저 와 있는데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정화분들은 기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기쁜 일이라냐면 아무래도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내 발언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이제 계속 해오셨던 정화분들이었다면 월요일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일도 생겨요 그리고 이 유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언을 하심에 있어서 힘이 생겨서 인터넷에 어떤 글을 발표하신다거나 본인이 개발한 상품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해보신다거나 이런 일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청관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술도 속에도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화요일도 힘을 얻어요 이 힘을 얻는 상황이 여유가 있고 또 상당히 느긋하고 화요일에 그리고 어떤 손에 입었던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러 간다거나 환불을 받으셔야 된다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화요일에 유리한 방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 경애, 경금의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유욕이 이날 본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실 겁니다 정화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에 대한 것을 탐내시면 안 돼요 이날 특히 28일 화요일에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신의 일입니다 성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아무래도 정화분들이 이날 상황 자체가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신다거나 봉사활동과 같은 헌신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보조를 해준다거나 또 이 속에 간목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도 아주 원활하게 상품의 상세 설명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상품 계획서 앞날에 대한 계획을 짜는 일들 선두에 서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잘 풀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본인의 공으로 이 29일 수요일에는 공로를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30일 목요일도 보면은 임자일입니다 청관에 뜬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번 달에 들어온 이 자월에 또 임자일이다 뭔가 자자가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수분들 상황에서는 어찌 되었든 움직일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움직인다는 것은 방향을 트는 일이 거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향을 트는 일 함께 했던 사람들과 뜻을 다르게 한다거나 목표를 다르게 잡으실 수가 있고 또는 회의에서 회의를 했을 때 크게 정화분들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도저히 이 부분은 이윤이 나지 않으니까 본인은 다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실 수가 있고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30일부터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동에 대한 포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화분들이 제가 볼 때는 똑부러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은 이날 반드시 노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 금이 이제 힘이 있는 날이죠 청간했던 에너지가 편간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누이는 날이고요 우선 이때 정화분들이 역시 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발언권에도 힘이 있지만 이날 이동에 대한 힘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는 연주를 하신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배우로서 연기를 한다거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0일 이래 그동안 못했던 일들 그것들을 한꺼번에 풀어서 쫙 펼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정리를 하시거나 또는 몰아서 일을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1월 1일로 넘어가서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목이 청간지지로 들어왔고 정인이 청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겁제를 품고 있고요 사지환경에 정화가 누이입니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집중하시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날이에요 다만 이 목의 기운이 들어와서 식상을 강하게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이때 장사를 하신다거나 어떤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 매출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님이 토요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날 모두 매출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편인이 들어온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1월 2일이고 청간지지 편인이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 우선 이 날도 1월 1일 같은 경우는 내 가게 전체가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영향을 받아요 이제 토요일은 함께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고 1월 1일 같은 경우는 본인만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이 을의 영향이 을묘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멈춘다거나 또 손님이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오전 아침, 오전 11시 반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영향을 좀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계속 정화분들께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시는 것으로 예상이 들고 특히 화수 월화수 월화수까지는 흐름이 나름 나쁘지 않아요 본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퍼주기도 하고 느긋해지는 흐름인데 금, 토, 일로 흘러가서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한 영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날짜가 이 한자가 보이는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토 라고 하는 글자고요 무토는 보통 큰 산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무토가 지장간 중에서 개수에게 약 2주 이상 영향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 개수는 정제라고 저희가 육친이름상 부르지만 어쨌든 겨울에 강한 글자이고 가장 극강으로 추워지는 극강으로 추워지는 계절에 올라온 글자인데 이제 어두운 것이 끝나고 밤이 끝나고 낮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극강에 몸부림을 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멈추어 있고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숨죽이는 시간인데 그동안 무토에게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부분이고요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편해지는 이 수선으로 갑니다 이것은 다음 주간이 되는 27일부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월 초가 되면 또 절기가 바뀔 텐데 개수가 가장 극강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동지가 들어있는 이 주간의 첫 번째 날짜 이비닐이 들어왔습니다 청간지지 모두 목에 웅동을 하고 있지만 청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편제의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지를 보시게 되면 인목이라고 해서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짜가 됩니다 우선 장생지라고 한다면 무토 입장에서도 이렇게 사오미가 기다리고 있는 목금토가 되었을 때 무토의 힘이 이제 강해지는 부분이고 이제 수순 자체가 이 인목 환경지에 들어와서 본인의 사주에 오하나 아니면 술토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힘이 강해지는 운동이 있어요 하지만 우선 그냥 일진으로 쉽게 해석을 드리자면 이날 좀 바쁘실 겁니다 바쁘고 편제가 들어왔으니까 활동이 좀 더 커지겠죠 본인만 바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혹은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 주로 가까운 동료가 되겠네요 이분들과 함께 업무도 바쁘겠지만 주로 윗사람들 윗사람 동료 상사 이런 분들과 함께 연락도 많이 받고 활동적으로 일하시게 되는 하루입니다 숨어 있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티가 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21일 화요일도 한번 볼까요 개묘일입니다 청관의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터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무터 입장에서는 월요일보다는 오히려 화요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좀 더 드러나 보이고 좀 더 과장해서 상대방에게 더 점수를 높게 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되는 방식은 21일이 좀 더 좋습니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지가 들어온 갑진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부터는 무엇이든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펼쳐볼 텐데 문제는 결과가 내 의도와 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나의 의도와 다르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산다거나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이 진이라고 하는 게 재성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손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운동선수라던가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툼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몸을 좀 쓰시는 분들 의사라던가 또는 몸을 좀 정교하게 쓰셔야 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일 동짓날에 의도치 않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일 목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경금을 품고 있는 사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주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식신을 품고 있는 날이 오다 보니까 이날부터 식상이 발전을 하면서 팽창을 해요 그래서 무토의 힘도 강해지고 또 무토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 3일 정도가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25일 토요일에 그 결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이 3일 동안이 잘 풀립니다 잘 풀리고 흐름이 좋고 그리고 방해도 받지 않고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24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24일, 25일 모두 병호일이 이제 들어와서 편인이 청관에 들어오고 정인이 이렇게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계획을 했던 또 의도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자월 속에서 이렇게 충을 이루는 날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했던 일, 내가 의도하고 있던 계획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매너링즘에 빠진 흔하디 흔한 결과물이 아니라 좀 흔치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치 않고 독특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배우 또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4일이 더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작품을 좀 더 이제 독특한 작품을 뽑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괜찮으니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25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정미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관고지에 해당이 되는 날이 들어와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과 관련된 일로 다소 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가족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관계돼서 사이가 좀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거나 감정적인 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결실이 참 괜찮아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 또 외부 행사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활동을 펼치시게 될 겁니다 외부 활동은 좋습니다 결실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요 쇠지 환경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형국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나를 지지해주는 층에서 이런 도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같은 글자인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 다음에 병지 환경에 이제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임수를 품고 들어오죠 이 날짜 자체를 보시게 되면 역시 재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에는 모임을 가진다거나 만남을 가진다거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내가 대접을 했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 내 친구나 가족들에게 대접을 했을 때 두 배, 세 배의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감사 인사, 아주 고마워하고 아주 높은 리액션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무토 분들이 상당히 감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7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계속해서 27일부터 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무토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 무토가 이렇게 계속 개수라고 하는 이 정제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자 그 첫 번째 날로서 27일 보시게 되면 기후일, 이 기후일은 청간에는 겁제로 들어왔지만 지지로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내 친구나 가족들의 상황이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토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좀 더 본인의 일보다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경술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임무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이라서 이날은 모든 일들이 지체 지연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식신이 이슈로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이 식상관의 입장에서는 무토가 뭔가 일을 해봤는데 계속 걸림돌이 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주초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이 월요일, 화요일 모두가 지지부진합니다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런데 29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신의 일이라서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렇게 절태양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진로가 변경이 된다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지, 일에 변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자식의 일이 자식의 어떤 전공이 바뀐다거나 자식의 상황이 변동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동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9일 수요일 자체에 그 다음 30일 목요일은 임자일인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제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퇴직 환경에 무토가 놓이기 때문에 이날 좀 무책임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결실이 좀 아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 금이 이제 강해집니다 식상관의 작용으로 인해서 무토가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가 청간에 들어오고 지지로는 겁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여타 기타 다른 날들보다는 또 재성이 이제 자월에 속한 개축일이다 보니까 수기운과 금기운이 금수가 굉장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화토가 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고요 이 무토 분들께 금요일은 이제 주중 마지막 날이 되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축이다 보니까 무토의 상황에서는 하시는 활동 자체가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는 느긋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일로 넘어가서 가빈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날은 장생지 날이기도 하고 평관이 청간지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라고 하는 이 인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무토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좀 인기를 얻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기가 많고 예전 옛날 인연으로부터 옛날 인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1일은 을묘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지지로 들어왔구요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월요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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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을묘일의 날짜가 물론 누구나에게 다 휴일이 될 수 있겠지만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혹시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사 사람들과 오히려 협업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이 묘의 특성상 친분이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토요일에 높았다 그러면 이 일요일에는 분산이 되는 즉 이쪽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또 저쪽으로 내가 그 인기를 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양쪽으로 뛸 수밖에 없는 아주 바쁜 좀 피곤한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강해지는 날이다 보니까 돈 씀씀이는 좀 더 커집니다 지출이 좀 더 커지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전체 큰 흐름 보고 싶으시면 제가 미리 올려다 놓은 12월달 1월달 월변운색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개인운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신강신약으로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계절과 태어난 생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약한 분들은 그것을 보태주는 인성운, 비거분이 왔는지 강한 분들은 이제 또 식상이나 재성을 용신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 그런 운이 와줬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정말 많이 달라져 달라서 이렇게 해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또 기토운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개수라고 하는 편제 영향을 받게 되실 텐데요 화토가 강하거나 화토가 넉넉하게 발전된 발달된 기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어려운 다사다난한 2주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회가 잘 오지 않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거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듦이 예상이 되는 한 주고요 약 14일 동안에 오늘 제가 해석을 할 텐데 대부분의 기토우분들께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으나 화토가 강한 기토우분들께 비겁이 강한 기토우분들께는 충분히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승승장구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7일부터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전반 흐름은 2주 동안에 비슷하게 흘러갈 거지만 하루하루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민일은 청간지지 모두 모기홍동을 하는 에너지지만 우선 청간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로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사지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기토에게 필요한 화기운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요 주중 계속 이어지죠 인묘진 사엄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우선 월요일에 혹시 원곡에 오하라던가 아니면 술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확연히 필요한 분들께는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어요 이 월요일에 그런데 대부분의 기토우분들께는 그냥 일진으로서 봤을 때 현금 흐름이 막힌다거나 또는 막상 써야 하는 그 자금, 현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또는 모기홍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인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무적인 일 그리고 외부의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토우분들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월요일에 가고 싶지 않은 회의를 가셔야 된다거나 또는 위상사가 반갑지 않은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21일 화요일을 보시게 되면 개묘일이에요 청간에는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월요일에 상황이 다사다난했던 분들이라면 화요일이 오히려 조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뱀사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인을 만났던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이 더 고마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하도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근데 화요일은 어쨌든 활동이 좀 풀리는 상황이죠 활동이 풀리게 되고 주변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일적인 방해를 하시게 되는 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곁에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 이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잠시 나를 떠납니다 잠깐 어디 다녀오신다거나 하루 이틀 아니면 그분이 아예 병과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회사에 안 보여요 그래서 화요일이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편해질 수가 있고 다소 시간 자체를 기토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날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없다는 거죠 그럼 22일 이제 동지가 들어오는 날도 보겠습니다 갑진 일이고요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자 이 날은 기토분들께 내가 회사를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공헌도가 높고 의회의 아이디어로 전체 조직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3일 목요일은 의사일인데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왕제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속에 또 경검을 품고 있죠 상관을 기토분들은 23일 목요일에 사소한 부분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의회의 중재를 하실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걸 기토분들이 중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 다음 이제 24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 정인이 청관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날은 실적이나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실적 결과도 좋고 그리고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4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셔야만 되는 날이 돼요 매출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일이 있어요 졸업을 하시는 날이 있어요 시험을 치는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쪽지시험 같은 걸 치는 거죠 어떤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그걸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 자격을 받고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관문이 24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얻게 된다거나 이 날이 또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문서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5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요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와서 관성의 창고가 되는 날이죠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기토분들은 토요일에 일시적이지만 기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 또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본인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소 섭섭함을 전달을 하실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해요 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해요 이 날이 25일이 그 다음 26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신일이고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임수를 또 이제 품고 있으니까 기토분들은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고 약속이 잡혀요 이 날 약속이나 어떤 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자진이 있는 날은 주로 모임을 갖기 아주 적당한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27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27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일입니다 성관에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기토분들 중에서 화토가 강한 분들은 27일이 이제 계속 스타트를 끊어서 쭉 이렇게 금요일까지 기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화토가 약한 분들 대부분의 분들께는 이제부터 이제 다사다난한 부분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실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토분들께는 실속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쓸데없이 바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부탁을 받는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괜히 안 가도 되는 장소 안 가도 되는 모임자리 또는 경조사가 있는데 그다지 친하지 않은 분들의 경조사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 있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기토분들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로부터의 피곤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 성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하루 정도는 그래도 양지에 놓이지만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토에게 열기를 전달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술일이기 때문에 기토에게 필요한 식상에게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뭔가를 이제 생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생장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수동적인 일에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을 이제 방해하는 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진이 있긴 하지만 거기다 지금 자월에 있기 때문에 이 월 자체가 자월이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크게 방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항심 어떤 불의를 봤을 때 불의에 대한 반항심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사나 아니면 좀 어려운 손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게에 들어왔을 때 욱하는 게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씩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날이 바로 28일입니다 자칫하면 해명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29일 수요를 보겠습니다 신의 일입니다 청간에 우선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높입니다 이날 우선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게을러질 수가 있고 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건망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자일이고요 정제가 청간에 그리고 편제가 지지에 그리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라서 이동운이 생깁니다 가보지 않았던 장거리 여행을 이날 가실 수가 있고 이제 자월의 자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서 발표를 하신다거나 혹은 평상시 발언계가 그다지 없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답지 않은 어떤 돌발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날 30일에 돌발행동, 튀는 행동 몸개그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식 자리에 요즘은 회식이 거의 없긴 한데 온라인상에 본인이 튀는 발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들인데 동영상을 찍어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또는 이 자일의 속성대로 가족들에게 중대한 자신만의 어떤 소견을 밝힌다거나 부모님께 소심해서 말도 못했던 나의 여자친구를 밝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소개를 한다거나 장거리 이동할 일 아니면 내 발언에 발이 달리는 날입니다 내 발언이 멀리 가는 날 그 다음 30일에 금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의 비견이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그러면 30일에 말에 발이 달렸다고 그랬는데 31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금이 또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도 기토분들은 뭔가 일을 벌리고 싶은 기운이 꿈틀꿈틀 됩니다 소심한 분들도 말을 더듬더듬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게 되는 거죠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 감목을 열어주는 금요일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는 수순으로 가실 것 같아요 건의, 어떤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직의 일원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것이 불합리했다 이런 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더 했으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감한 건의를 하시거나 제안을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1일로 넘어가서 이제 갑인 일이 들어왔는데 청간지지에 모두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생각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관이 이제 병화를 품고 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시험 준비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기에 상당히 좋아요 준비하고 구체화 시키는 일들 집안 전체를 이제 싹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불러다 써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기토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해서 본인의 셀프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월 1일에 준비하시는 일들은 주로 문서 작업이 좀 필요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기관에 내는 어떤 계획서라든가 증명원이라든가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입니다 이제 1월 1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평관이 청간지지에 들어왔고요 기토에게 이제 묘일은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날짜이긴 한데 왜냐하면 병지 환경이기 때문에 1월 1일은 두세 가지 일 중에서 어떤 쪽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못하고 선택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발도 못해보고 출발을 못해보고 그냥 주저앉고만 어디 놀러가기로 하셨는데 그냥 집에 있기로 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을 가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결국은 가지 않기로 그냥 취소를 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기토분들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깔끔하게 뭔가 결실이 없고 또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토분들은 소수의 화토가 강한 분들께는 기회가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그 외적인 화토가 필요한 기토분들 대다수 분들께는 여러 가지 좀 에너지 낭비가 소모가 좀 심한 주간이 아닌가 2주 동안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음 일관들을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경금 부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자 보시면 20일부터 26일까지가 첫 파트죠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동그라미는요 여기 경금 일관 중심으로 해서 비경겁재 자리이고 여기 왼쪽에 토 자리는 인성 자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는 식상의 자리 식신과 상관 그리고 목은 재성 화는 관성의 자리입니다 자 이번 주간도 그렇고 연달아 2주 동안 이 경금은 개수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개수는 빗물로 보통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금의 원석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빗물이 계속 쳐 내리니까 빗발로 인해서 경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2주째 연속되는 이 경금의 구간 27일부터 2022년도 1월 2일까지의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렸고 역시 개수의 이 상관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분들이 하루하루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날짜 20일 이민일입니다 청간지지 모두 모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청간에는 식신의 형태로 들어왔고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지의 편지의 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방향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재성의 환경지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자월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동지가 가장 이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동에 대한 변화 시도는 20일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아이디어라던가 진로와 관련된 방향전환이 이날 있어요 회사 회사에 첫 출근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회사가 또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기존에 출근하기로 하셨던 곳은 포기하는 이런 방향전환도 일어날 수가 있구요 어 가고자 하는 진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취직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방향전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래도 이 식상달이다 보니까 경금액에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구요 이제 21일 화요일은 개묘일입니다 성관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환경에 경급이 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흐름 자체가 외부의 판단이나 외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집니다 팀 이동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래서 외부의 결정에서 들어가시게 된 부분인데 윗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화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일 중에서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이 화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묘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고 또 인성을 목국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윗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힘들고 오로지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내가 다른 것은 포기를 해야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십일 동지 날에는 편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환경에 경금이 누이는 날이고요 식상 수기운이 몰려있는 날이기도 하죠 이 날이 마무리를 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동지 날 아무 아마도 경금 분들은 평상시보다는 좀 더 침착하고 그리고 여유롭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시는 하루로 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년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기로 했는데 기존 일을 마무리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셔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22일 동지에 기운이 몰려있고요 그 다음 23일 목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정재가 청간에 들어와 있고 이 사수 속에 경금이 또 이제 숨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경금이 또 시작이 돼요 이 사화부터 경금이 시작이 되는데 사화 자체는 편관입니다 에너지 자체가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넓니다 경금이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품고 있다는 뜻이 우선은 경금분들께 힘을 보태어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23일 목요일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얻게 되고 지지를 얻게 되고 내 편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졌던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배우나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목요일에 반짝 인기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편이 생기는 날이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출장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목요일에 이제 23일 정도면 24일 좀 있으면 휴일이잖아요 근데 단기 출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짜증날 순 있습니다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병호일이고요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4월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시고 자식이 있는 경우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명예로운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어떤 입학 합격 이런 소식이 들려올 수 있고요 내 자식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남편 아니면 결혼 안 하시고 이제 미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직장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이 밑속에도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재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관에는 정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리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물건에 대한 구매 또 쇼핑 이런 걸 하시면 금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전 상승운이 25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금전 상승운과 맞물려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운이 좋아지는 줄 알고 경금분들이 일을 버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살 수 없었던 물건 좀 과한 것들 욕심이 커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물건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금전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서 평소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대두룩이면 이거 내려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6일 일요일은 무신일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속에도 또 임수가 들어있죠 식신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식신이 또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선은 재성이 여기서부터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활동이 멈추는 하루입니다 26일 건강 컨디션 활동성 이런 것들이 26일에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몸이 좀 으슬으슬 춥다거나 감기 몸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일단 의욕 사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웬만하면 주변에 경건 분들이 계시다면 26일로 좀 잘 챙겨주세요 예민해질 수가 있고 기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적으로 기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펴봤고 이제 또 27일 살펴볼까요 자 이제 27일부터 한번 또 살펴보자면 첫 번째 날짜가 기휴일입니다 월요일 청관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유일에 이제 신유술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건분들께서 다른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월에 이렇게 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대리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말다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경건분들도 우선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이날 확대됩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이 술토 속에 또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고지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살짝 엇나가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 28일 화요일에 나는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꼬아서 듣는다거나 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좀 귀찮게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는 내가 도와야 되는 내가 도와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 29일 수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청간에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죠 그 해자축을 이제 흘러가서 수균이 들어오고 식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업가 주변인들이겠죠 이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또 역시 내가 보살펴야 되는 또 이 해속의 감목이 또 이제 재성이 또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활동이 커집니다 주변인들에 대해서 내가 돌봐줘야 하고 또 혼자서 이 주변인들로 보다 도움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수습해줘야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일을 대신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자일이고 역시 식신이 그리고 지지않은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지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음 우선 재성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 그게 뭐 수요일보다는 좀 나을 수 있어요 수요일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음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께 좀 타격 있는 날로 예상이 되거든요 생계와 관련된 또는 이제 현금을 다루셔야 되는 부분 공과금이라던가 말일 이제 이체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 현금이 융통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버거워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자월의 자이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게 특히 이제 수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살짝 판단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확률에 걸리는 게 본인이 될 수 있어요 자자가 이제 현침 같이 이렇게 자오묘 중에서 드러나는 글자이고 그리고 해자축에 지금 가운데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갈고리를 탁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시술 또 상해와 관련된 일들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 같은 경우는 대대로 미용 목적의 수술이 이날 배정이 되어 있다면 앞날이나 그 뒤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트 뭐 미팅이라든가 필요 없는 가족 모임 같은 경우는 이날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금분들께 이 30일 목요일이 굉장히 피로해질 수가 있고 또 경금분들에게 가장 얼어붙을 수 있는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 어떤 큰일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만남 자체를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31일 금요일은 개축일이고 이날은 또 금이 강해요 그래서 상관이 청관이 지금 드러나 있고 정인이 이렇게 지지로 들어와 있어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이 축일 상황에는 금도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고 또 자월의 축일이기 때문에 어 괜히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수기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쓸데없는 부름을 좀 차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심신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핸드폰을 꺼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1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토요일이고 갑인일이죠 편재가 청간지지에 드러난 날이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병화를 또 품고 있어서 관이 숨어 있죠 재관이 같이 들어온 부분인데 금기온이 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감당이 가능해서 근데 대부분의 경금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 1월 1일의 상황이 어디 멀리 나가신다거나 이렇게 힐링을 위해서 가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혼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혼자 가는게 훨씬 이루어요 왠만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화가 이제 좀 원활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날짜별로 다 뽑아보자면 이제 1월 2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을묘일인데 정제가 정간지지에 들어왔고 태지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학업을 하셔야 되는 일반 수험생분들이나 또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인 분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묘일 상황 자체가 그다지 반가운 부분은 아닌데 학업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귀찮아집니다 사람들의 요청이나 청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귀찮아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본인 자체가 뭘 이제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없어요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자월이기 때문에 자묘가 만난 상황이거든요 웬만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2주 동안은 그래서 이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귀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마무리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내가 해야되는 일들을 줄이시고 최대한 좀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동안 조금 여유를 가지다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검일간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 동안의 흐름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12월 20일부터 우선 26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을 살펴볼 텐데 이 구간에서는 신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식신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소수의 분들 빼고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질병이 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거기다가 지금 충년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를 해명해야 되는 일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없던 사실이 만들어진다거나 신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이렇게 2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우선 20일의 날짜를 보시면 이민일입니다 청간 지지 모두 모거의 에너지 운동을 하는 날인데 청간에는 상관하의 에너지 운동이지만 지지로서는 정제의 에너지 운동을 하게 되어서 태지의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날이에요 우선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이 호랑이 날 속에 병화라고 하는 즉 재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금이 강한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날이 반가운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좀 편하고 또 좀 쉬워지고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금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계실 수가 있는 게 불확실한 일에 너무 목매다시면 안 돼요 불확실한 일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최종 그 증거 자체가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만 신금분들이 아 이제 괜찮다라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지 불확실한 건 말 그대로 그냥 뜬구름에서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거든요 연봉이 내년에 오를 것이다 연말에 내 월급이 오를 것이고 회사가 상장이 될 것이고 이걸 잡으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이날 이제 어떤 지인이나 동료에게 와 닿아서 이렇게 소문이 들어와서 신금분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 말 그대로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유혹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20일 화요일을 보시게 되면 계묘일입니다 식신이 들어왔고 편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때는 음 신금분들 중에서 여성분들께 조금 더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자월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자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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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월에 있는 일진으로 보았을 때는 다사다나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가정사 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 또 상사와 좀 부딪히는 일이 있다거나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조용하게 끝나는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말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퇴근할 때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화해하시게 되거나 그냥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가정사가 내 아이와 관련된 일이 생긴다거나 걱정할 뻔했던 일이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몸화돼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일 동지가 들어온 날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환경지가 임묘지 환경에 이렇게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검분들 입장에서는 약속이 취소되는 일도 이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일들이 지연되거나 또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을 추천해 줄 줄 알았던 상사가 전혀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한다거나 본인에게 했던 말과는 다른 진행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져서 좀 당황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23일 목에는 을사일인데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 여기서는 신금분들의 컨디션이 이 수, 목, 금요일 내 최대치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운이 이렇게 3일 연달아서 그래서 가급적인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중력도 같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목요일 자체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기가 어려워서 몸이 아픈데도 회사에 나가셔야 된다거나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좀 고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4일 금요일에는 병호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그 다음에 평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정병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5일 토요일은 정미일입니다 이 위 속에 재고지가 되는 상황이 되고 정화가 또 숨어 있죠 관성이 그래서 평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단체나 조직에 혹은 내 가정 다수에게 신금분들이 전체적으로 희생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아닌 일인데 나는 하지도 않은 일인데 모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내 입으로 말해줘야 되는 상황 그냥 다수를 위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이 이 25일에 너무너무 허망하게 허무하게 내가 아닌 누군가의 정말 아무렇지 않은 간단한 이유로 인해서 느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노력을 해왔던 상황이라면 중도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오랫동안 드라마를 준비해왔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말 그대로 개입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일적인 부분에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직에 대한 공헌 자체는 참 커지는 날입니다 다소를 위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26일을 보시게 되면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분들의 일요일의 실적이나 매출이 참 좋은 날로 예상이 되고요 이속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상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금의 입지가 좀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약하지만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6일 같은 경우는 그냥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나의 안티들 본인을 신금을 음해했던 사람들 조차도 별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6일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27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7일입니다 여전히 신금은 개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가운 영향은 아니라는 거 건강 부분이 다운되고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연달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첫번째 날 기후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남몰래 진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남몰래 진행 중인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집중도 상당히 잘 되고 왜냐면 자월에 유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중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고 조직에 따라서 또 학생분들도 성적이 꽤 잘 나오는 하루입니다 경쟁이 유리합니다 이제 28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경솔일이고요 겁재가 천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광고 광고 화요일 화요일도 화요일도 어떻게 보면 홀앨보다 성적이 더 괜찮은 날이거든요 화요일 자체가 관대지의 음관이 관대지 환경이 new 했기 때문에 이 속에도 정화를 품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 라던가 또 칭찬을 들을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원했던 기다려 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예전에 몇 달 전에 넣어놨던 곳이 있는데 화요일에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원했던 회사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28 화요일이 썩 괜찮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십구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신의 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날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이 신의 일이 간목을 또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정제를 들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들키지 않겠다 생각해서 남몰래 해왔던 일 혹은 부정적인 일, 편법, 또 연인을 속이는 일이라던가 배우자 몰래 어떤 일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수요일에 이런 오해, 어떻게 보면 오해라기보다는 발각이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29일 수요일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30일 목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이 놓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껍데기가 그냥 장생지라는 거지 실제 장생의 역할을 저 글자가 하지는 못해요 이제 음간의 위치로 봤을 때 장생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 뿐이지 어쨌든 신금의 자원이 되는 이 환경지가 들어와서 자월의 자일이 들어온 상황인데 신금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윗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30일에 윗사람과의 어떤 면담, 회의, 간단한 다과를 하실 때 언변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세요 나도 모르게 선을 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일에 금요일은 개축일이고 금이 강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힘을 보태어 줄 수 있긴 한데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좀 더 느긋해지죠 금의 보탐이 필요한 분들께는 좀 더 느긋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금이 너무 강한 분들께는 오히려 신망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선은 이 개축일 자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고 미용이라던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던가 재테크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최고다 이런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타인의 말을 끊는다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 1월 1일로 넘어가서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받거나 또 누군가의 일을 도와줘야 되는 해결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1월 2일은 편제가 청간지지로 들어왔고요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인데 1월 1일에 어디에 짧은 여행을 가신다거나 단거리 이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만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지출이 많아지고 본인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잠시 휴식기간을 가졌다가 또 다른 일간때 저랑 만나지면 되겠습니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동그라미를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도 약 2주 동안 개수라고 하는 이 지장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선 이 겁제에 해당하는 지장간의 영향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가 자월 시기이라서 자월 시기에 개수가 굉장히 강하게 불어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수기운이 음량이 반대되는 기운이 불어닥쳤을 때 임수에게 힘을 보태주는 상황이 아니고 원치 않은 일에 말려든다거나 혹은 시끄러운 일에 말린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평화로운 기운을 깨트릴 수 있는 스스로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어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기운이 좀 높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중을 하는 편이 좋고 임수일간 분들께는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날짜인 20일에 이민일을 볼 텐데 우선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희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돌봐줘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식신 환경지다 보니까 혼자서 일을 하시기보다는 협업을 하시는 일이 좀 더 많아져요 협업이나 동업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생기고 20일 월요일에는 서로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내 힘을 좀 더 많이 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1일 화요일은 개묘일인데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이 흐름이 화요일까지도 이어집니다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보다 힘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고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돼서 서로 이제 좀 팀 분위기가 와해되는 흐름이 있어요 리더의 역할을 맡은 분이 임수분들이라면 이 역할을 잘 소화를 해내셔야 되는 것이 의기, 의지, 사기, 의욕 이런 부분들이 팀의 사기 자체가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동지가 들어오는 22일 갑진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임묘지 환경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또 지체되고 지연되는 흐름이 많아요 또 생계와 관련된 일들의 아이디어 고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받아야 될 물건이나 또 도착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사안이 느려지고 지연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날따라 지각을 한다거나 또 전날 어떤 늦게 일하는 야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식 출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팀 전체에 늦게 와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잘못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모두가 방만한 업무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님 일장이라면 더 그러실 거예요 이제 23일 목요일은 을사일입니다 청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수요일과 연관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 팀을 박차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면 내 부하 직원이나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병호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 지금 한자가 4월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어떤 승부를 띄우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감한 승부는 띄우지 못하고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제대로 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쟁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원치 않는 경쟁상태일 수도 있고 좀 버거운 상대가 이날 금요일에 내 상대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토요일은 정미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이 밑속에도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인데 우선 이 정관이 밑호 환경지가 되는 셈이죠 임수분들은 불확실한 일은 여기서 다 커트를 하시고 토요일에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인 거래를 하시거나 또는 구체적인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나서지 않는 거죠 그 다음 26일 일요일은 무신일인데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인을 이렇게 둬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둡니다 일요일에는 구체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제 토요일에 일에 계속 이어져서 단체로 단체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될 일이 좀 생겨요 가정 모임도 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단체로 모여서 새로운 곳으로 워크숍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팀별로 해서 팀별로 과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제라는 것은 실적을 위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속에 임수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일이 아니라 단체로 하시는 일 팀별 단체별 이렇게 같이 하시는 협업의 일이 강해집니다 종교단체에서 하시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일부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일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수, 예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개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사건, 사고에 노출이 된다거나 또는 구설수나 이런 관제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날 기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소문에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속에 심금이 있어서 특히 윗사람이나 연상과 얽혀있는 어떤 소문 그래서 구설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은 경술일인데 편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실체 일에 대한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정제, 즉 이성과 관련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일 수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제자리를 잡기는 한데 계속 자월의 환경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좀 정신이 들어요 철이 들고 29일에 중심을 잡고 또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젓한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약점을 잡기가 어려운 이 29일 수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3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임자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30일에는 과한 욕심을 부릴 경우에 힘 조절이 좀 필요한 날인데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소한 일로 손해를 본다거나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좀 더 어렵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안 좋은 댓글이나 소문에 얽혔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1월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정에서 좀 떨어져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31일 개축일은 청간에 겁제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 비로소 31일 금요일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겁제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건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갑인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더군다나 재성인 병화를 품고 있습니다 또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주 먼 인연 먼 인연 또 장거리 인연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 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병간호를 해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 1월 1일 일요일은 을묘일이고 상관이 청간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소 소란할 수 있습니다 소란할 수 있고 과정 자체가 여기서 관제수가 얽힐 수가 있는데 장소를 잘못 찾아가시게 되면 임수분들은 전혀 엉뚱한 일에 내가 말려서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일도 1월 1일에 열려 있어요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조심하자는 취지로 만든 거니까 제 오늘 되도록이면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나는 그냥 이쪽 방향을 조심해야지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일간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진행을 할 텐데요 12월 20일부터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수일관이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개수일관 동그라미를 보셨을 때 이번 주간의 개수는 지장관 중에서 개수를 만나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됩니다 외로웠던 분들은 내 편을 찾게 되고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보통 가느다란 빗줄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늘천자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하늘을 만난 것 즉 주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중건청계를 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6마리 용이 모두 뜬 상태죠 그 다음 20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민일이고 청간지지 모두 모계웅동을 하게 됩니다 청간에는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상황이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재성을 함께 끌고 온 날이라 수기운이 강한 개수분들께는 숨통이 트이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께는 특히 연애운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한 매력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감당을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자유로운 자유를 찾게 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돌봐주는 대상이 필요로 한 분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지역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날입니다 임묘진으로 가는 상황이 근데 대부분의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되기가 좀 어렵고요 주로 판단력이 좀 흐려지거나 아니면 건망증이 좀 더 건망증 자체가 올라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수가 있고 뭔가 분실하는 일이 좀 자주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20일에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내 보금자리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이제 멀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고 분가를 하거나 결혼을 시켜서 떠나보내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의 결혼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일 화요일은 개묘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의 개수가 누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연락을 제법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안보전화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메신저도 좀 바빠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 동지가 들어오는 22일 수요일은 값진 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죠 양지 환경의 개수가 누이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20일 같은 경우는 오전 근무만 하시고 오히려 일이 남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일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그래서 수다를 떤다거나 다가를 즐긴다거나 회수에서 굉장히 한가롭고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일만 하실 수 있을 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24일 목요일은 을사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퇴직 환경의 개수가 누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경금이 들어있어서 개수를 도와주러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져요 즉 식사 대접을 받게 되거나 또는 선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병오일입니다 병오일은 정제가 청간에 지지로서는 편제가 들어온 날이고요 절지 환경의 개수가 누이입니다 먼 곳과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4월에 일어나는 오일이기 때문에 건강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날 하루만 그리고 상당히 바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걸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락이 좌우되는 일 중요한 결정을 이 24일 금요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토요일은 정미일인데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묘지, 임묘지, 임묘지 환경의 개수가 누이는 날입니다 생계와 관련돼서 한 번에 위기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아니면 당장 자산은 풍부하지만 당장 써야 되는 자금이 부족해져서 쩔쩔맬 수도 있어요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6일 일요일은 무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임수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노력은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결과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 이번 주간에는 대두르기면 혼자서 이렇게 덤벼들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고 도움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강해집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7일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일부터 주간을 보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구요 개수는 가느다란 빗줄기지만 같은 개수를 만나게 되면은 중건천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이 두 개가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건천과 같은 상황이고 주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섯 마리의 용이 모두 뜬 상황 즉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 주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번 2주 동안은 협업을 하십시오 반드시 같이 있으면 더 강해지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27일은 기후일이라서 편관이 청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27일에 좀 더 좋은 좀 더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기의 의심증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속이야기를 털어놔도 충분할 텐데 그만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을 판단을 내려버려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첫 느낌을 잊지 마세요 첫 느낌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 화요일은 경술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인데 이 술토속에도 정화를 품고 있고요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마찬가지로 28일 화요일은 수, 목, 금요일에 기운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소란스럽고 과정은 과정 자체가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 자체는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29일 수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여기서는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왕성한 실적을 거둘 수가 있고 매출도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보다는 역시 이날도 외로울 수 있고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곁에 계실 수가 있고 또 간목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간목이 시작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수에게는 상황 자체가 유리하게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30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임자리라서 겁제가 청관에 들어오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도 타인의 것도 내 것으로 탈바꿈 되는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준다거나 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동해서 개수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3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역시 이제 금이 세져서 개수분들을 도와주는 흐름으로 살펴봐지는데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날 31일 금요일은 매우 완벽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좀 더 돋보이고 인기가 높아지고 칭찬을 들을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1월 1일 토요일은 가빈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지지로 들어와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인정을 받는 소순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목욕지 환경지이기 때문에 여유를 즐기시고 또 어떤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령 어떤 실수를 하셨다거나 과거의 일이 들통이 난다 하더라도 개수분들께서는 토요일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2일은 을묘일이라서 식신이 청관지지로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명예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 묘일의 특성대로 개수분들께는 먹을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식사를 받는다거나 식사 초대를 받는다거나 선물을 받는다거나 쿠폰 같은 것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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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